좀 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. 너무 제가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부터 사업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가지고 가고 싶어서 추상적으로 떠다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을 다 집어서 교육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창업이라면 꼭 들으셔야 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. 지금 투자까지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한테는 좀 터닝포인트였습니다. 기본에 충실하십시오.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